네, 여랑여랑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김은국 씨도 보이고요. 네, 사진 보시면 김은국 씨 옆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보이죠. 우파 연예인이 총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총선 때 지원 유세를 다녔던 연예인들을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의 여러 가지 형편상 오늘에서야 자리가 마련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 네! 내리세요. 보셨던 것처럼 감사패도 전달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서운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대선 때는 아예 유세단을 꾸렸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선 때는 연예인 유세단을 꾸려서 활동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유세단까지는 아니고 연예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우파 연예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대선 때와 총선 때 활동자가 많이 겹칩니다. 김은국 씨는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식사했는데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까? 그때 식사 이후에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 요새 나보러 방송 좀 훨씬 여기서 우파 연예인들 방송이 없다고 나도 백수라고 당대표 나올 거냐 물어보고 싶죠. 그런데 그 얘기는 못하고 저분 만남이 중요한데 저런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김은국 씨는 오늘은 국민들이 원하면 들이대야 하지 않겠냐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은국 씨가 들이댄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숙제는 뭘까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을 가지고 아직도 갑론을 박이 오가고 있죠. 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숙제일 겁니다. 이런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총선 백서특위입니다.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은 오늘 한 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선대본부장이었고 저희가 쓰는 내용의 주인공이라 그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청은 했지만 불발된 것도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면담에 응할지 이게 중요하겠군요. 뭐래요? 친한계 인사들은 이 백서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특위가 특검이냐고 반발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한테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물어봤더니 한 전 위원장은 백서특위의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 사실 관심은 전당대회. 이제 한 2주, 6월 중순쯤이면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네. 친한계는 한동훈을 때리는 분위기가 오히려 출마를 고심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고생했으니 쉬라고 했으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다 당신 책임이고 앞으로 절대 정치에는 발도 들이면 안 되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 책임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당사자겠죠. 7월 말 전당대회로 가닥이 잡힌 만큼 결단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